자, 졸혼과 이혼의 차이점 따로 살까? 같이 살까? 이 부분인데요. 저는 따로 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 졸혼했는데 무슨 맨날 그 얼굴 또 봐? 그냥 하루 한 번 보는 지겨워 그냥 한 달 안 봐도, 1년 안 봐도 돼 그냥. 그냥 따로따로 그냥 사는 게 좋게. 뭘 같이 삽니까, 졸혼한 마당에 따로 살아야지. 왜냐면 같이 얼굴 보면 왜냐면 늦게 들어오면 또 짜증도 낼 수 있고 화도 낼 수 있고. 근데 이게 따로 사는 거는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거라고. 아, 그런가? 집도 두 개가 되었거든요. 남자가 또 돈을 못 벌게 된다든가, 여자가 또 한쪽이 못 벌게 된다든가. 자, 우리 황성기 변호사님은 어떻게 됩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부는 동거의무가 있긴 있는데요. 양자가 합의를 했다면 따로 사는 것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고요. 실제로는 따로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왜냐면 한 집에 사시면서 서로 독립적으로 살고 상대방을 존중해 준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실제로는 따로 사시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면 또 멀어지셔서 이혼으로 가시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준비 없이 졸혼을 했다가는 이혼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러니까 가장 전제되는 게 신뢰감이나 유대관계가 깨지지 않을 것 같다, 절대. 아니, 일단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멀어지고, 마음에서 멀어지면 뭐 갈라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심리학적으로 보면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 당연히 멀어지네요. 그래서 눈에서 멀어진 상대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또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또 늘 붙어 살다가 떨어지니까 애티티치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럴 때 좀 더 서로 정성을 보이고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이제 좀 젊어서 살아갈 때는 이제 남편이나 아내나 각자 배우자의 사진을 들고 다니잖아요. 남편이 힘들 때 아내 사진을 딱 보면서 아휴, 내가 이 여자하고도 사는데 이렇게 살고. 근데 저쪽에서 지금 그 얘기 나오는데 콧방귀가 하나 나오고. 어, 그리고 누군가가. 어, 크게 나오는데. 나,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지금 얼굴 한 눈이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내도 이렇게 살다가 힘들면 남편 사진을 딱 꺼내보고는 아휴, 내가 이것도 인간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이제 산대잖아요. 근데 그건 젊을 때고, 젊을 때고. 지금 우리가 졸혼을 하는 이유가 감정이 상해서가 아니에요. 노년에 대한 그림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남편들은 꼭 그렇게 은퇴를 하거나 나이가 들면 그렇게 농촌에 가서 살고 싶어 하고. 아내는 서울이 좋고 도심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노년에 대한 그림이 달라 생기는 거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별거를 하는 것과는 구별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내는 것 같아요. 아내는 자랑 critones 생은 광고에 다른 Gorille Scargo츠美濃 timwn으로 아내는 트EE 쯧 아내가 AAA